123장 머스킷 소총 살아다니는 깃털공과 다를 바 없어지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끔 생각난 듯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휘커드호의 나침반도 그랬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대부분 바늘이 표시 눈금미로 어지럽게 선회하는 게 기잡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치고 무언가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태풍은 현저하게 약해지고 스탑과 스타벅의 맹렬한 수고 한 사람은 앞에서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맹렬한 수고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진 삼각돗이며 앞돗대와 중간돗대의 가로돗에서 잘라낸 조각들은 돗대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바다 위로 내려갔다. 그것은 엘버트로스가 폭풍에 시달리며 날아갈 때 흩어지는 날개의 깃털처럼 보였다.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세계의 돛이 새로 접어지고 날씨가 사나울 때 서는 강한 돛이 그 뒤쪽에 달렸으므로 배는 다시 힘차게 물결을 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진로는 현재 동남동.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키이자비에게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폭풍이 심했을 때 그는 다만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능한 한 배를 그 진로에 가까이 하고 나침반을 지켜보았는데 오 고맙게도 바람은 뒤쪽으로 돌아올 것 같았다. 역풍이 바뀌어 순풍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암담하게 보이던 앞길이 아주 빨리 희망적으로 바뀌었으므로 선원들은 너무 깊은 나머지 호 순풍이다. 오 에 호 기운을 내자 하고 노래하고 그 기운찬 노래와 더불어 활대는 즉시 직각이 되었다. 스타벅은 활대를 순풍에 맞추자 가장 윗사람의 변함없는 명령. 다시 말해서 24시간 중 언제라도 갑판 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즉시 보고하라고 하는데. 내키지 않은 데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 기계적으로 에이 오브 선장에게로 내려가서 그 사태를 알렸다. 선장실의 문을 노크하려 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방 안의 등불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자꾸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노인이 빗장을 질러 잠근 문, 위쪽 나무판자의 고정된 등문에 끼워넣은 얇은 문, 그 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땅 밑에 격리되어 있는다는 이 선장실은 바다와 하늘의 온갖 울부짖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무언지 모르게 침묵의 신음소리 같은 것에 지배받고 있는 것 같았다. 총가에는 총알을 잰 머스킷총의 몇 자루 앞쪽 간막이 베개 똑바로 기대어셔어진 채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타벅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머스킷총을 본 순간 스타벅의 마음에서는 이상하게도 불순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간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생각과 함께 섞였으므로 잠시 동안 그는 그 생각을 깨닫지도 못했다. 언젠가 그가 나를 쏘리했겠다. 그가 중얼거렸다. 저 총은 그가 나를 겨누었던 머스킷총이다. 장식이부턴 저 총자루 바로 저것이다. 만져보자. 들어올려보자. 이상하군. 무시무시한 창을 언제나 휘둘러 온 내가 지금 이렇게 떨리다니 이상한데. 총알이 들어있나? 어디 보자. 그래 그래. 화약 접시엔 화약이 들어있구나. 좋지 않은 일인걸. 쏟아버리는 게 좋을까? 기다려.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해. 이 총을 단단히 움켜쥐면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순풍을 보고하러 왔다. 그러나 어떤 순풍인가?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순풍. 그것이야말로 모비딕에게는 순풍이다. 저 저주하던 큰 고래에게 있어서만은 그래야 마땅한 순풍이다. 이 총신을 내게 돌렸던 것이다. 이 총신을. 이것을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으로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선은 모두를 죽이고 싶은 거다. 어떤 폭풍일지라도 도체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고귀한 사분이를 쥐어 던지지 않았던가?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이 위험천만한 바다를 틀리기 쉬운 측정기에 의한 맹목적인 계산으로 방황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태풍 한복판에서 피레침 따위는 필요 없다고 짓거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같이 미친 늙은이가 모든 선원들을 지옥의 길동무로 삼으려는데 얌전하게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 만일 이 배가 파멸의 구릉에 떨어진다면 그는 삼십여 명을 고의로 죽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다는 하겠는데 만약 저 에이허브에게 맡겨 놓는다면 이 배는 파멸의 구릉으로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그가 제거된다면 그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하!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건가? 바로 저기서 자고 있다. 자고 있다고? 그렇다. 그는 살아있고 곧 눈을 뜰 것이다. 그러면 노인이여. 나는 당신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 이유를 말해도 충고를 해도 판언해도 당신은 됐지 않소. 모든 것을 경멸해 버리고 마오. 일단 명령을 내리면 어김없이 복종하라. 이것만이 당신이 원하는 일이오. 그렇다. 선원들은 모두 자기가 똑같이 맹세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에이허브라는 것이다. 오! 신이여.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규칙에 어긋하지 않는 방법은? 그를 붙잡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고? 뭐라고? 그 늙은이의 힘센 팔에서 그 생명력을 비틀어 짜내기를 바라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 뿐이다. 붙들어 메었다고 해봐라. 오! 몸을 밧줄이며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이 선장실 마룻바닥의 고리 달린 볼트의 쇠사슬로 메어놓는다고 해도 그는 우리를 갇힌 호랑이보다도 더 사납게 무서울 것이다. 내게는 볼 용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울부짖은 목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그 오랜 항해 중에 나의 평화, 잠, 고귀한 이성 같은 것은 모두 없어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육지는 몇백 리그나 멀고 가장 가까운 일본은 외국과의 통상을 금하고 있다. 나는 여기 혼자서 대해속에 서 있고 나와 법률 사이에는 두 대양과 대륙 하나가 가로 놓여 있다. 흠흠 그렇고 말고 살인을 하리는 자에게 벼락이 그 잠자리에 떨어져서 시트도 피부도 모조리 태워버렸다 해서 하늘을 살인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인자가 될까? 만약 천천히 살그머니 견눈질을 하면서 그는 탄환이 들어있는 머스킷 총구를 벽으로 향했다. 이만한 높이에서 에이허브의 해먹이 안에서 흔들거리고 있고 머리는 이쪽이다.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하면 스타벅은 살아서 다시 아내며 아이들을 안을 수 있다. 아 메리 내 아내여 오 내 아들아 그러나 노인이 죽지 않고 눈을 뜬다면 스타벅의 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음 주 지금이면 어느 바닥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위대한 신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할까? 해버릴까? 선장 바람이 잔잔해지고 방향이 바뀌었어. 앞돗대와 중간돗대의 횡범은 좁혀서 달았어. 배는 예정된 진로를 취하고 있어. 뒤쪽으로 오 모비딕 드디어 니놈의 심장을 잡았다. 그 소리는 스타벅의 목소리가 길고 묵묵한 꿈을 자극하여 말하게 한 듯이 노인의 괴로운 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총은 겨누어진 채로 술 취한 사람의 팔처럼 문털에다 떨고 있었다. 스타벅은 천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문에서 돌아서자 죽음의 파이프를 도로 총가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너무 잘 자고 있어. 스톱. 자네가 내려가 깨워 죽여나. 난 이 가판에서 할 일이 있네. 보고할 일은 알고 있겠지. 124장. 나침반의 바늘. 이튿날 아침. 아직 완전히 잔잔해지지 않은 바다는 큰 기복을 이루며 길고 천천히 물길 치고 요란 소란하게 울리는 피구도가 지나간 자리에 바싹 다가와 활짝 편 거인의 손바닥처럼 배를 뒤에서 밀어대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곧바로 불어닥쳤기 때문에 하늘과 대기는 배가 잔뜩 나온 돛처럼 되고 온 세계는 바람에 날려서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다. 태양은 넘치는 아침 햇살 속에 숨어서 다만 태양이 있는 곳 주위에 퍼져 있는 햇빛의 강렬함으로 그 위치를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총금과 같은 광선은 다발을 이루며 쏟아지고 있었다. 만물의 왕관을 쓴 바빌론의 왕과 왕비처럼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다는 도가니 속에서 녹은 황금처럼 빛과 열로 거품을 일으키며 춤추고 있었다. 에이협은 사람들에게서 홀로 떨어져서 홀린 것처럼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흔들거리며 나아가는 배가 그 뱃머리를 조심스럽게 굽히고 기울일 때마다 그는 앞쪽에서 태양광선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배가 고무를 낮출 때에는 뒤를 돌아보며 태양의 빛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똑같은 노란 광선이 똑바로 뻗은 뱃자리와 서로 녹아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하 나의 배여 마치 태양의 바다 전자처럼 보이는구나. 여의 나의 뱃머리 앞쪽에 있는 망국이니여 나는 태양을 그대들이 있는 곳으로 실어가리라. 저쪽으로 가는 큰 파도와 함께 되렴. 자 마차여 바다 위를 달리자.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긴 듯 그는 서둘러 키 있는 곳으로 가서 쉬인 목소리로 배의 진로에 대해서 물었다. 동남동이오 선장님. 키잡이는 놀라서 말했다. 거짓말 말아. 주먹을 굽게 쥐고 키잡이를 때렸다. 아침 이 시각에 동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태양이 고물에 있다 말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다. 왜냐하면 지금 에이허브가 확연한 현상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너무나 바보수를 만큼 명료했던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았다. 에이허브는 머리를 나침반 상자에 절반이나 들이밀고 바늘을 들여다보았다. 저들고 있던 팔은 힘없이 툭 꺾이고 순간 그는 거의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에는 스타벅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 두 개의 바늘은 동쪽을 가리키나 피코드호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최초의 놀람의 파도가 배의 모든 선언들에게 퍼져가기 전에 노인은 불굴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알았어. 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 스타벅. 어젯밤 무례가 바늘을 거꾸로 돌게 했어. 그것뿐이야. 자네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 네. 그렇지만 내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소. 선장님. 항해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걱정스레 말했다. 여기서 말해두어야겠는데 폭풍이 심할 때에는 이와 흡사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나침반의 바늘에 축적되어 있는 자력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본질적으로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전력과 전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벼락이 실제로 배를 때리고 돛대며 삿구를 파괴할 경우에 나침반에 미치는 영향은 때때로 더욱 치명적이 된다. 천년 자석의 힘은 무로 돌아가고 일찍이 자력을 지닌 강철리였던 것은 노파의 뜨개 바늘과 같이 무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어쨌든 바늘은 자기의 힘으로는 한 번 손상되어 잃어버린 기능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리고 만일 나침반이 고장을 일으켰다면 배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도 같은 운명이 찾아들고 안쪽 용골에 박힌 맨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노인은 침착하게 나침반 상자 앞에 서서 반대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을 바라본 후 내민 손의 가장자리의 선으로 태양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고 그에 의해 바늘이 정확하게 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큰 소리로 배의 진로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활대는 높이 올려졌다. 피코드오는 그 대단 무상한 뱃머리를 역풍으로 돌렸다. 순풍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그들을 속이고 있었을 뿐이다. 그 사이 스타벅은 내심으로는 무엇을 생각했던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만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스톱과 플래스크도 그때는 스타벅과 얼마만큼 감정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역시 아무 말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선원들의 에이허브에 대한 두려움은 운명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컸다. 그러나 여느 때와 같이 이교도 작살잡이들은 전혀 마음의 동료가 없었다. 설사 동료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굽힐 줄 모르는 에이허브로부터의 어떠한 자력이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작용했기 때문이리라. 잠시 동안 노인은 흔들거리면서 생각에 잠겨 가판을 걷고 있었다. 그때 문득 고래뼈 다리가 미끄러졌을 때 전날 가판에 내던졌던 부서진 사부니의 노쇠 관측관이 눈에 띄었다. 이 보잘것없고 오만한 하늘 관측자여 태양의 백길 안내자여 어제는 내가 네 놈을 때려부수고 오늘은 또 나 침판이란 놈이 나를 때려부수려고 했단 말이다. 흠흠 그러나 에이허브는 말이다. 조준의 자칠 따윈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다. 스탑업. 자루를 뺀 창과 망치 그리고 도치를 꿰매는 가장 작은 바늘을 빨리 가져다 주게. 그렇게 하겠다는 충동에는 아마도 어떤 신중한 동기가 결부되어 있을 터이지만 그 목적은 나 침반 하늘이 거꾸로 되어버린 이상한 사태의 거의 묘기라 할 만한 것을 발휘해 보임으로써 선언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게다가 바늘이 뒤집힌 나 침반으로 키를 조종한다는 것은 좀 스트르긴 해도 못할 것은 없었으나 그런 짓을 하며 미신을 믿는 선언들에게 공포나 흉조를 느끼게 하리라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모두들 그는 항해사에게서 주문한 물건들을 받아들자 선언들 쪽을 똑바로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들 벼락이 에이허브의 바늘을 비틀거르게 하고 말았지만 에이허브는 이 쇳조각으로 올바르게 가리키는 내 바늘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언들은 항복했습니다. 놀랐는데요 하는 것처럼 눈을 짓뜨고 서로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매혹된 눈길로 어떤 마술이 시작될 것인가 하고 고대했다. 그러나 스타벅은 외면을 하고 있었다. 에이허브는 망치로 일격을 가해 창의 강철 머리 부분을 두드려 끊어낸 후 남은 긴 철봉을 항해사에게 건네어주고 그것을 가판에 닿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서 받쳐들게 했다. 그런 다음 망치로 몇 번 그 철봉의 윗 끝부분을 두드린 다음 그 끝에 굵고 짧은 바늘을 거꾸로 올려 항해사에게는 여전히 그 철봉을 들고 있게 한 채 힘을 좀 약하게 해서 몇 번이고 두드렸다. 그리고 그 바늘에 대해 무언가 이상한 추수를 외우고 나서 강철에 자생을 주는 데 필요했는지 다만 선언들의 외경감을 한층 더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는지 분명치 않았으나 아마사실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침반 상자 쪽으로 가서 두 바늘을 뽑아내고 돛을 꿰면 바늘의 한가운데를 내부의 나침반 위에 수평이 되도록 매달았다. 처음에 그 강철 바늘은 양 끝을 진동시키면서 빙글빙글 회전하더니 나중에는 그 위치에 고정되었다. 에이허브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떠한가 열심히 주목하고 있더니 주저없이 나침반 상자 있는 데서 떠나 손을 뻗쳐 그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모두들 보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에이허브가 조준의 자칠 같은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태양은 동쪽이다. 저 바늘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씩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만이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살금살금 물러났다. 에이허브는 그 눈에 멸시와 승리의 불을 태우며 치명적인 오망에 가득 차서 서 있었다. 제 125장 척정기와 척정선 숙명의 피 구도가 받아였던 이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척정기와 척정선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배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따로 믿을 만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상승과 대부분의 포경선은 특히 후순항 중에는 척정기를 받아야 넣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따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석판 위에 규칙적으로 배의 진로와 한 시간마다의 배의 평균 속도를 추정한 것을 기입하곤 했다. 피 구도도 이런 식이었다. 나무로 만든 자재와 거기 붙여진 네모난 척정기는 오랫동안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채로 고물의 배전 난간 바로 밑에 매달려 있었다. 비와 물보라가 그것을 적시고 태양과 바람이 그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했다. 자연의 온갖 요소들이 한데 뭉쳐 그토록 쓸모없이 매달려 있는 것을 서큐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것은 전혀 주의도 기울이지 않던 에이허브가 자석에 대한 일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뒤 우연히 자세가 눈에 띄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 거의 4분위가 이미 없다는 것과 척정기와 척정선에 대해 그가 선언한 것들을 생각해 냈다. 배는 지금 덜컹덜컹 돌진하고 고물에는 큰 파도가 요란스럽게 날뛰고 있었다. 앞가판에 있는 선은 이봐 척정기를 던져라. 두 선은이 달려왔다. 황금빛 피부의 타이티 섬사람과 머리가 반백인 맨 섬사람이었다. 둘 중 누구든 자세를 들으라 내가 던지겠다. 그들은 바람이 닿지 않는 쪽에 있는 고물 끝으로 가는데 그쪽의 가판은 비스듬히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받아 힘꺼풍을 일으키며 비스듬히 달리는 파도 속에 그의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다. 맨 섬의 선은 이 자세를 들고 끈이 둘둘 감긴 굴대에 쑥 나온 손잡이를 높이 쳐들어 모가 난 척정기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서 있는 곳으로 에이허브가 다가왔다. 에이허브는 그의 앞에 서서 가벼운 손짓으로 감긴 것을 삼사십 번 가량 풀고 바다에 던질 생각으로 손에 감아 쥐었는데 그때 넓은 맨 섬사람이 유심히 그와 끈을 지켜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장님 걱정인데요. 이 끈은 매우 나빠졌었죠. 오랫동안 뜨거웠다 젖었다 해서 상해에 있습니다. 늙은이 견딜 수 있을 거야. 오랫동안 뜨거웠다 젖었다 해서 자네 못쓰게 되었는가? 자네는 견디고 있잖아. 아니 자네가 견디는 게 아니라 목숨이 자네를 잡고 있다는 것이 맞겠군. 내가 잡고 있는 것은 자세 굴대입죠. 선장님. 그러나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같이 머리가 허옇게 되면 말다툼을 해도 소용없었죠. 특히 상대가 패배를 모르는 윗사람이고 보면 말입죠. 뭐라고? 이거 참. 자네는 화강음으로 지은 자연대학의 누더기 박사군거래? 하지만 자네는 좀 지나치게 아참하는 것 같군. 자네 어디 태생인가? 맨 섬이라는 바위투성의 작은 섬입죠. 이건 맨은 아일랜드 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멋있군. 자네는 세상에 한방 먹었군거래? 무슨 뜻인지 거기서 태어났을 뿐입죠. 맨 섬이라고 했나? 다른 얘기야. 여기 맨 섬에서 온 사람이 있지. 그 자는 옛날에 독립했었던 맨 섬. 이때의 맨은 인간을 말한 겁니다. 지금은 인간도 살지 않는 맨 섬에서 태어났어. 지금은 빨려들어가고 말았어. 누구에게냐고? 자세를 쳐들어. 결국은 눈물고 죽은 벽이 사물을 생각하는 머리를 부딪는 거야. 높이 들어. 좋아. 적정기는 바다에 던져졌다. 끈은 순식간에 풀려나가 배 뒤쪽에 길게 끌리며 당겨졌다. 그러나 갑자기 자세가 선유하기 시작했다. 끌리면서도 저항하는 것처럼 적정기는 넘실대는 큰 파도에 의해서 차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자세를 들고 있는 노인은 묘한 모습으로 비틀거렸다. 단단히 잡아. 저 놈이 끌어오는구나. 저 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지. 그러나 내겐 세 개의 축의 꼬챙이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야. 이봐 타이띠 사람 당겨당겨. 이 끈이 나갈 때는 잘도 풀리면서 세게 달리더니 돌아올 때는 끊어지고 느리느리 끌리는군. 하아 피입인가? 도우러 왔나 피입? 피입? 누굴 보고 피입이라는 겁니까? 피입은 포경보트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피입은 없어요. 낚시꾼이여. 저기서 피입을 낚아 올리지 않았나요? 단단히 당기는군. 저 놈이 붙잡은 모양이오. 타이띠 사람. 획 잡아당겨. 그리고 두드리라. 비겁한 놈은 여기에 들여놓을 수 없지. 저 봐. 저 놈의 팔이 물을 헤쳐오고 있어. 도끼 도끼. 끈을 잘라해. 비겁한 자는 여기에는 들여놓을 수 없어. 애협의 선장. 선장 보시오. 피입이 다시 또 배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입 다물어 미친 바보야. 낸스문의 사나이는 그의 팔을 잡고 외쳤다. 뒷가판에는 오지 마라. 큰 바보가 작은 바보를 나무라고 입고 그래. 애협은은 중얼거린 뒤 앞으로 나아갔다. 그 거룩한 사람에게서 손을 떼라. 이봐. 피입이 어디에 있다고 했나? 고물. 고물에요.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런데 아 자네는 누군가? 그대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는구나. 오 신이여. 사람은 불사의 영혼을 채에 바친 것이어야 합니다. 소년아 그대는 누군가? 시종입니다. 선장님. 배의 신호수에요. 딩동딩. 피피피. 피입을 찾으면 그 보수는 흑백 파운드입니다. 키는 5피트. 비겁한 얼굴. 그것으로 대뜸 알 수 있어요. 딩동딩. 누가 비겁한 피입놈을 보지 않았나요? 설선에는 인정을 아는 심장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오 얼어붙은 하늘이여. 이곳을 내려다보라. 그대 도락자인 조물주여. 그대는 니 불행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버렸다. 소년아 이제부터 에이허브가 살아있는 한 에이허브의 선실은 피입이 사는 곳이 되는 거다. 소년아 그대는 내 신금을 울리는구나. 그대는 내 마음의 실로장 끈으로 나와 맺어진 것이다. 자, 선실로 내려가자. 이게 뭐죠? 벨벳 상업가죽. 소년은 에이허브의 손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얼어만졌다. 아, 저 피입이 이런 부드러운 것을 만졌다면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선장님. 이건 맨 노프 같군요. 이 맨 노프는 사다리 옆에 붙잡고 오르내리는 밧줄을 맨 노프랍니다. 이건 맨 노프 같군요. 약한 사람이 이걸 잡으면 좋겠어요. 아, 선장님. 퍼스 영감을 불러다 이 검은 손과 흰 손을 징으로 박아주세요. 난 이걸 놓고 싶지 않아요. 오, 소년아. 나도 여기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너를 놓고 싶진 않아. 자, 선실로 오느라. 여의 그대들 신께 모든 선이 있고 인간에게 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보라. 전지전능하신 신을 번뇨하는 인간을 까맣게 잊고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는 백치같은 인간의 사랑과 감사에 넘쳐있는 것을. 이리 오느라. 그대의 검은 손을 끌고 가는 것은 황제의 손을 끌고 가는 것보다도 자랑스럽구나. 미치광이 둘이 가는구나. 맨섬의 늙은이는 낮의 목소리로 말했다. 한 미치광이는 강하고 또 한 미치광이는 약하군. 그런데 자, 썩은 밧질로 이젠 끝이군 그래. 흠뻑 젖었는 걸 수순하라고 전부 새로운 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 스톱에게 의논해야겠어. 지금 피코드호는 A허브의 바늘로 만든 조준으로 남동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진행속도는 A허브의 측정기와 측정선으로 결정하고 적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배라고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인적이 끊어진 해역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옆에서 불어온 변함없는 무역풍을 받으면서 잔잔하고 단조로운 물길 위로 오랫동안 항해를 계속했는데 이것은 어떤 광란의 참사를 예견하는 이상한 정적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배가 적도의장의 외곽부로 할만한 곳에 접근하여 새벽 전의 캄캄한 어둠 속을 일군의 암초를 서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불침부는 한 외침 소리에 놀랐다. 그 소리는 매우 슬프고 황량하고 다른 세상의 것 같아서 마치 헤롯 왕에게 살해된 어린아이들의 망령이 부르짖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통곡 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들 몽상에서 깨어난 자세 그대로 로마 노예의 조각상처럼 서거나 앉거나 기대어 흘러나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기독교도, 즉 문명인인 선언들은 그것을 인어라며 부르러 떨었다. 그러나 이교도인 작살자비들은 공포의 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언 중 가장 늙은 맨섬의 사나이는 그 괴상하게 소름 끼치는 외침 소리를 듣자 새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의 소리라고 달랬다. 밑의 해먹에서 잠들어있던 에이허브는 새벽역의 갑판으로 나올 때까지도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다. 플래스크가 무수한 미신을 섞어가며 그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자 그는 끌끌 웃고 그 괴이함에 대해서 설명했다. 배가 스치고 지나간 암초의 무리는 바다표음이 그 무리를 이루고 모여 사는 곳으로 어미를 잃은 어린 바다표음이나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들이 배 가까이에 떠올라 따라오면서 사람을 닮은 그 특유의 목소리로 울부짖거나 흐느꼈음에 틀림없다고 이런 설명은 일부 선언들에게는 한층 더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배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다표음에 대해 매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바다표음이 슬퍼할 때 내는 소리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배천의 파도 사이에 떠서 이쪽을 올려다볼 때의 그 둥근 머리와 어쩐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얼굴 표정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바다에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바다표음이 사람과 혼동되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았다. 선언들이 느낀 흉조는 그날 아침 그들의 한 동료에게 떨어진 운명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그 사나이는 해도지와 함께 해먹에서 나와 앞돗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아직 잠에서 덜 깨었는지 관로 속에 가끔 선언들은 반은 잠든 상태로 올라간다. 잠에서 덜 깨었는지 이 사나이가 언제나 그런 상태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가 돗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불과 얼마 되기도 전에 부르지점, 아니 부르지점과 바람처럼 지나가는 울림이 들려 선언들이 올려다 보니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림자가 보였고 잠시 후 내려다본 지푸른 해면에 큰 거품이 조금 떠올라 물결치고 있었다. 고물에 교묘하게 저장된 스프링이 언제나 명령을 기다리며 매달려 있던 구명부표, 길고 가는 통입니다. 그 구명부표가 던져졌으나 솟아올라 그것을 잡는 손은 없었다. 오랫동안 내려 조인 태양빛으로 통은 바싹 말라 있는 데다 곧 천천히 물이 들으차기 시작했고 또 햇볕에 말라 있던 목재도 그 구멍마다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쇠테를 징으로 박은 통은 좀 딱딱하긴 하겠지만 그의 베개 대신으로 쓰이려는 듯 선언의 뒤를 따라 물속으로 가라앉아 갔다. 이리하여 흰 고래가 있는 곳과 바로 가까운 해면에서 그 흰 고래를 찾으려고 맨 처음으로 피코드호의 돛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깊은 바다 속에 널렴 삼켜져버렸다. 그러나 그때 이런 일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어쩐지 이 사건을 흉조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미래의 흉사의 징조라고 보지 않고 이전에 예고되어 있던 언짢은 일이 끝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젯밤에 들렸던 끔찍한 부르짖음의 을미를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맨 섬의 사나이만은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구명부표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타벅이 그 일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소용될 만큼 가벼운 통은 눈에 떠이지 않았고 또 선언들은 모두 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 근접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열광상태가 되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 장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 그들은 고물에 부표를 달지 않은 채 가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퀵헤그가 괴상한 손짓이며 얼굴로 희미하게 자신의 관을 암시했다. 관으로 만든 구명부표라니. 스타벅은 깜짝 놀라 외쳤다. 좋으면 근사하곤 그래. 그렇지 않은가? 스타벅은 말했다. 훌륭하게 대긴 될 걸세. 플래스크도 말했다. 목수가 쉽게 만들어 줄 거야. 가져와. 다른 건 없으니. 스타벅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보인 뒤에 말했다. 만들어 주게, 목수. 이봐. 내 얼굴을 그렇게 보지 말게. 관으로 만들단 말이야. 알아듣겠나? 자, 어서 만들게. 항해사 양반. 뚜껑에 못질을 할까요? 목수는 망치를 든 것처럼 손을 흔들었다. 그래. 그리고 뱃밥으로 새는 걸 막을까요? 뱃밥을 틀어막는 끌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는 손을 움직였다. 그래. 그리고 이걸 역청으로 온통 칠할까요? 그는 다시 역청 단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손질했다. 에이 귀찮군. 무엇에 들려서 짓거리는 건가? 그저 관으로 구명북포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스타벅, 플래스거. 함께 이리로 가세. 화가 나서 가버렸군. 큰일엔 창우면서도 사소한 부분에선 주저한단 말이야. 그러나 난 이런 일은 싫어. 내가 에이협의 선장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더니 신사처럼 걸었어. 귀캐그에게 얇은 상자를 만들어 주었더니 도무지 거기에 머리를 넣으려고 하지 않더군. 내가 그 관을 만든 것은 정말 헛수고였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으로 구명북포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받았어. 이건 헌 코트를 뒤집으란 것과 같지 않은가? 난 이런 수순 목수 같은 건 싫어. 질색이야. 너무 조잡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고치는 이런 수순장에게 시키란 말이야. 난 훨씬 훌륭해. 내가 손대고 싶은 건 그저 험없는 처녀같이 정직하고 빈틈없는 의엿한 일이란 말이야. 처음은 처음 시작답게, 중간쯤엔 중간답고, 답고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수순장이가 하는 일 난 중간쯤에서 끝나나 하면 끝이 시작되거나 한단 말이야? 수순하는 일 따위는 늙은 할멈들이 하는 일이지. 오 신이여, 할멈들은 수순장이를 아주 좋아하지. 나는 65살 난 할멈이 대머리가 벗겨진 젊은 수순장이와 눈이 맞아 달아난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육지인 비니어드에서 가게를 열고 있었을 때에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할 몸의 일은 받지 않았단 말이야. 쓸쓸한 김에 나와 함께 달아나자는 망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보란 말이야? 바다의 머리에서는 수건 같은 건 있을 리 없어. 있는 건 흰 파도의 수건뿐이지. 그런데 뚜껑은 못질을 하고 텀 사이에는 뱃밥을 틀어막고 온통 역청을 칠하고 단단히 나무를 대어 재어서 스프링 갈고리로 고물에 매달란 말인가? 관에 대고 그런 짓을 한 놈이 여기 태까지 있었단 말인가? 만일 미신가의 늙은 목수였다면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밧질로 매달아 달라고 할 거야. 그러나 나는 에르스투, 에르스투는 북아메리카의 메인주에 있는 군을 말합니다. 지역이네요. 에르스투의 솔송나무처럼 옹이 투성의 억센 사나이란 말이야. 끄떡도 하지 않지 말엉덩이의 밀치권처럼 통을 맨단 말인가? 무덤 도구를 매달고 항해한다 말인가? 그러나 신경 쓰지 않겠어? 목수로 한 관이면 관 받침대도 만들고 홀레에서는 침대도 카드 노래하는 받침대도 만든단 말이야. 우리는 다다리 일하는 거야. 아니, 일 나름으로, 돈벌이 나름으로 일하는 거야.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건 우리에게 묻지 마. 일이 물론 너무 심하게 고쳐야 할 일이라면 그때는 될 수 있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래, 이 일은 얌전하게 하자. 그런데 잠깐 기다려. 배의 선원들은 모두 몇 사람이었나? 허, 참 잊었구나. 아무튼 터벗 모자 같은 매듭이 있는 밧줄 서른 개를 각각 3피터 길로 사방에서 관해 늘어뜨리자. 만일 배가 가라앉으면 서른 명의 산사나이가 단 하나밖에 없는 관을 향해 다투게 되지.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장관일 게다. 자, 망치다. 배밥을 틀어막을 꺼리다. 역청 단지다. 밧줄 깨는 바늘이다. 자, 의사하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